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의 올림픽 기획 번외편으로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보셨겠지만 정말 보면서 너무 에너지 넘치고 긍정적인 시합 보여줘서 보는 내내 너무 기분이 좋더라구요 24년 만에 한국 신기록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24년이에요 24년 사반세기 이거는 정말 더 평가해줘야 할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메달 시리즈 끝난 후에 물론 배구도 좋았지만 저희 첫 일러스트로 우상혁 선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는요 오늘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서 좀 그렸어요 자 바로 팬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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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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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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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